애지엄마 안 들어왔어요? 안 들어오게. 들어왔다 나갔지. 들어온 흔적이 없던데. 당신 이 시간이 웬일이야? 도장 찍으라고. 나 이렇게 빈다. 나 좀 살자. 이번 주말에 상견례하면 좋겠는데. 저희 부모님께서도 좋다고 하셨어요. 너무너무 보고 싶어. 나 같은 거 잊어. 결혼 날짜 바로 잡을 거예요. 그렇게 되면 상남이하고 영혼이 끝인데. 행복하라고 전해주세요. 하늘 아래.